뽕나무 잎 효능 뽕잎차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 뽕나무의 오디, 나무 껍질, 뿌리, 뽕잎은 모두 신체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신선들의 약초라고 별명을 갖고 있다. 개중 뽕잎은 눈을 맑게 하고 간과 폐 내부에 열을 내리며 차로 우려 마시면 혈당 및 혈압 감소에도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의 시너지를 얻으려 하는 이들이 뽕잎차 효능을 기대하곤 합니다. 뽕나무 잎 효능과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1. 해독작용 뽕나무 잎은 체내에 쌓여있는 유해한 중금속을 바깥으로 배출시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혈류 개선, 혈압을 낮추고 모세혈관을 강화하는 것도 뽕나무 잎 효능으로 언급됩니다. 이는 동맥 경화를 비롯한 다양한 심대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3. 노화 억제, 뽕잎차의 폴리페놀 성분은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이른 노화를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4. 혈당 조절, 고혈당 관리는 대표적인 뽕나무 잎 효능인데 이는 인슐린을 조절하여 높은 혈당을 낮추고 당뇨 및 각종 당뇨 합병증의 발병률을 낮춥니다. 이처럼 뽕잎은 단백질, 미네랄, 칼슘, 식이섬유소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합류하고 있어 안구 관리, 관절 통증 감소, 이명 완화 등에도 유효한 도움을 줍니다. 또한 뽕잎차 효능을 녹차, 커피 등 다른 차와 비교했을 때 뽕잎차는 카페인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녹차에 비해 무려 60배 더 높은 칼슘을 합류하고 있습니다.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차가 됩니다. 뽕나무 잎 효능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관련 전문가들은 당뇨를 관리하는 뽕나무 잎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소화효소 작용 저해에도 힘을 쓸 필요 있다 당부합니다. 식후의 소화효소들이 작용하는 것을 막아 혈당이 빠르게 치솟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내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1차, 2차 소화효소를 분비해 음식물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킵니다. 이후 포도당이 혈액을 타고 신체를 순환하기 시작하면 혈당이 오르게 되는데 두 단계에 걸친 소화효소를 억제한다면 포도당이 순환하는 속도도 누려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뽕나무 잎 효능 시너주 유피 글루 코믹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뽕잎 자효능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글루 코믹스를 동반 섭취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루 코믹스라는 소화효소 작용을 억제하여 혈당 감소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성분들 중 달맞이꽃, 종자추출물과 뽕잎추출물을 함께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각 성분들이 혈당 감소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관련 학술 논문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달맞이꽃, 종자추출물은 소화효소 억제를 돕는 폴리페놀을 다량 합류하고 있어 소화효소 저해 및 혈당 감소에 유효한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실제 상기 연구 자료를 보면 각종 식물 추출물 중 달맞이꽃, 종자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과 소화효소 저해율이 가장 높은 수준임을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해외에 저명한 논문에 등재된 시험 내용을 살피면 달맞이꽃, 종자추출물의 식후 혈당 상승률이 대조군에 비해 월등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성분이 실제 혈당을 낮추는 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성분임을 시사합니다. 나아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인상실험에서는 달맞이꽃, 종자추출물을 섭취한 피험그룹의 당화혈색소가 이를 섭취한 4주째부터 뚜렷하게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당화혈색소는 3개월간의 본인 혈당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수치가 감소했다면 혈당체계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달맞이꽃, 종자추출물 섭취시 달맞이꽃, 종자유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달맞이꽃, 종자유는 혈당관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 쪽과 연관이 있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것을 섭취하게 될 때는 그 성분들을 또는 효능들을 알고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레에서 처음으로 뽕나무를 채취하여 익은 열매는 청을 담아 먹기로 하고 잎사귀는 말려서 차와 밥에 얹어 먹어도 될 듯하고 파란 뽕은 말려서 잎과 함께 밥을 할 때 넣어서 먹기로 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